오늘 선생님 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완전 베이비네. 학생들 하세요. 학생 그분. 5시간. 대학생 8만 코인. 8만 코인. 두 번째 체크에 현실 해결책을 좀 얘기해달라. 이거는 저희가 좀 부담이 됩니다. 완전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해결책을 주는 것까지가 저희 몫이고 해결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본인 몫인 거죠. 좋았어. 편안하게 얘기를 해봐요. 우리가 아침에 살짝 얘기는 들었거든요. 제가 사연을 보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 예술대학교를 재학 중이거든요. 통학을 집에서 학교까지 총 5시간 왕복을 하는데 올해가 졸업학기입니다. 졸업학기입니다. 졸업학기라고요? 네. 이번이 졸업이에요. 이번이 졸업이에요. 그러면 다... 다 끝난다. 근데... 들어가자. 잠시만요. 왜요? 아니, 졸업이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번이 2학년이고 아, 1년 남았어요? 네, 1년 남았어요. 아, 1년 남았어요. 아, 잠시만요. 해별된 줄 알고. 얘기 정확하게 해. 다 끝난 얘기를 하러 온 줄 알고. 제가 오해를 드렸나요? 지금 마더파더 입장이었어요. 예, 예. 아이고, 뭐 얘가 다 해놓고 그래두에이션 다 해놓고 이게 무슨 얘긴가 했네. 아, 저 금세 이 자리 안 왔죠. 아직 1년이 남은 것 같아요. 1년이 남았는데 그 1년이 정말 지옥 같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숙사가 없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이 자취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자꾸 반대를 하셔가지고 네. 아니, 집이 인천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그 학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기도 의왕시에 있어요. 의왕. 안산 아니야, 안산? 네, 안산 쪽에. 야, 5시간이면 이거 원양어선 탈 정도의 체력인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인천에서 어떻게 5시간이에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네, 일단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야 돼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야 돼요. 네, 그쪽에서 반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한 1시간, 20분 정도. 그리고 이제 내려서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고? 갈아타는데 갈아타는 그 구간도 되게 길고 도착을 하면 바로 학교가 아니에요. 또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다시 버스 타고. 그게 끝이 아니라 수업을 듣고 비용 배턴을 탔어요.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요. 편도도 아니에요. 근데 수업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풀로 잡혀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 그 정도 스케줄이면 학교 가서 과로로 쓰러지겠네. 저도 고등학교 때 학교 등교하다가 기절한 적이 있어요. 너무 빨리 가서. 왜냐면 너무 빨리 가서. 왜냐면 매일 새벽 3시에 갔어요. 새벽 3시에 머리 안 잘리려고. 그래서 20몇일 만에 과로로 기절을 했어요. 3시에 가려고 하면 아버지가 이제 걱정을 해서 자취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어떤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예술대학교다 보니까 좀 끼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물들까 봐. 물들까 봐. 반대요. 어울려야 돼요. 그럼. 친구들끼리 어울리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밤도 같이 많이 새 봐야 되고 이렇게 좀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리해서 어울리면서 함께 뭔가를 공유하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봐. 이것도. 그럼 보통 몇 시쯤에 집에 집으로 출발을 해요? 학교에서. 정말 일찍 끝나면 밤 11시. 그리고 좀 늦게 끝날 때는 새벽 3시. 지하철 버스 다 끊기잖아요. 택시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의왕에서요? 의왕에서 그러면 인천까지? 인천 저는 부평 쪽인데 이거 끝에서 끝이다. 택시비 얼마 나와요? 정확하게 제가 세봤는데요. 48,770원 나옵니다. 편도가 한 번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왕복으로 찍으면 800만 원 돈 나오는 거죠. 와, 10만 원이네. 그래서 1백, 100 얼마가 나오던데요. 택시비료면. 그걸 본인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새벽 6시에 나와서 11시, 3시에 끊었는데 알바를 언제 하냐고. 그러네요. 울빼미냐고. 알바하고 또 나가? 제가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왜 저한테 화를. 아니, 갑자기 내 몰입이 돼가지고. 제가 아버지가 아닌데.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진짜로. 아버님한테는 뭐 걱정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품 안에 있어야지 이제 이렇게 그래도. 아버지한테 좀 현실적으로 계획서 같은 거 좀 써서 아버지한테 제출을 해보거나 그런 구체적 계획을 얘기해 본 적도 있어요? 저는 원래 다 계획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미래 방향성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세 단어. 안 된다. 그래, 엄마는 한술 더 뜨시고. 지금 제가 제작진한테 듣기로는 미래노 와중에서도 학교에서 성적이 엄청나대요. 상도 많이 받고. 상도 많이 받고. 대한민국 인재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회부총리 겸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면은요. 이분 그냥 알아서 하게끔 자취시켜주고 풀어놓잖아요. 오스카 봉준호예요. 그럼. 저번에는 생중이 만들겠네. 혹시 그 자취를 하면서 또 다른 또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생각도 내가 자취를 하면은 뭐 다른 걸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좀 더 놓을 수 있고 술을 한 잔 더 마실 수 있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조금 약간 욕심을 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완전 노알코올인데. 그것도 있고요. 어? 알코올을 해요? 네. 근데 얼굴은 전혀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문제 나왔다. 이제는 안. 그거를 처음부터 얘기해야지. 바틀이라고 얘기했어야지. 이거를 얘기 안 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두려워가 걱정을 하지. 야, 이걸 얘기 안 하니까 우리가 그랬지. 자, 술 먹고 실수한 적. 없어요. 진짜요? 네, 없고. 그리고 아버님 더 드세요. 저희 아버지가 더 드세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님이 술을 정말 잘하시는데 그 부모님 밑에서 전 잘하면 그죠. 아버님의 주사가 아들이 집에 들어오는 거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선택은 본인 몫인데. 그렇지. 모든 선택을 하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요. 내가 무조건 좋은 선택이라는 건 없거든. 또 하나의 선택은 들이박는 거죠. 들이박는 거죠. 안 된다, 안 된다만 하시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 대신 충분한 시간을 좀 가져와서 돈을 모은 다음에 안 들어가는 거죠. 친구네 자취하는 친구네 집을 전전하든 어쩌든. 장점은 시간적 그다음에 체력적으로 손해를 덜 본다. 단점은 첫째 부모님과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질 거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은 되겠지만 또 하나의 단점은 경제적으로 지원이 끊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본인이 머릿속에서 잘 저울질을 해가지고 그리고 선택을 하면 돼요. 본인 판단이야.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해야 내가 잃은 것, 잃는 것 혹은 내가 감당할 것들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 추궁을 안 하고 책임 회피를 안 하고 그냥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누가 결정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이 안 돼. 아버지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보내시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 아버지 카메라. 아버지 카메라. 이대로 가다가 졸업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래요.